우리가 오늘 은혜받고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아는 부분이죠? 그쵸? 성경 9절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본덕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몽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은혜받을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벌써 눈 깜빡한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월달이었는데 벌써 곧 1월달이 다가옵니다 벌써 12월달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래를 지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이렇게 개개인 그리고 교회도 겪게 되었죠 그쵸?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코로나 팬데믹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우리에게 오래 주어진 그 직분조차도 올린하지 못하고 직분의 맛을 보지도 못한 채 벌써 새로운 조직,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고민하게 되고 또 아 이런 상황이구나 저런 상황이구나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불신자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 석스페타 목사 내게로 와라 뭐하고 있니? 내게로 와라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다 직분이 주어졌잖아요 아마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아멘, 할렐루야, 은혜다, 은답이다 하는 중직자, 성도, 몇 명, 몇 분 계실까요? 아마 대부분 아, 어린아도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뭐부터 시작할까? 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실걸요? 더 많은 생각을 하실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와중에 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 답답하다 이게 아니라 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그리스도 앞에 제발 와라 그 말이 무엇입니까? 고민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인이 아니라 썬데이 크리시안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직이라는 언약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와라 합니다 나에게로 와라 기도 속으로 들어와라 우리가 기도 속으로 언약을 붙잡고 들어간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 사역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느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야 나 자신이 먼저 누려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단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거짓말 아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안 될 때 근데 해야 될 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하게 되면 또 거짓말로 그 거짓말을 포장해야 됩니다 거짓말의 거짓말, 거짓말의 거짓말 그럼 그 거짓말이 어느 날 진심으로 보입니다 그럼 결국은 아 속았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괜찮은데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이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갑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언약이 역사를 일으키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대신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고 내 미래는 안 보이고 내 현실은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년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할 때 항상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계획, 새로운 기도 제목을 세우긴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매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제가 서론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항상 있을 겁니다 그럼 항상 있을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나를? 상대방을? 누구 앞에 서야 됩니까?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오늘 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내일이 되면 그 오른 말이 그대로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말이 오늘 오를 수 있지만 내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직 하나님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문제? 항상 있을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계속 역사할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시간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너, 하나님 앞에 서라 코람데오, 그리고 솔라, 스크립도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붙잡아라 정말 우리가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라고 2사의 40장 31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 진실이고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살아야 합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합니다 아파서 죽겠다? 문제가 해결 안 되어서 죽겠다?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살겠다 병이 있어서 살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 죽어야 된다 그게 불신앙이죠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내가 죽는다 불신앙이죠 안 하겠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한참 안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요 그 누구도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아니요 더 힘들게 만들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의 힘을 체험하게끔 언약을 회복하게끔 만들으셨습니다 정신을 빨작 차리게 만들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민이 있다면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진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어려운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요의 예원교회와 그리고 예원교회의 송도 개개인에게 분명히 많은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안 해봤죠 정리를 안 해봤자 아직까지 정리를 해보세요 분명히 한 개 이상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응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그것이 보이고 믿어야 그것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크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송교사님을 만났거든요 우즈베키산에서 저를 키운 송교사님 오신지 벌써 3개월? 2개월 됐나? 그런데 처음으로 만났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멀리 거기 계세요 인천에 가는 것도 너무 오래 걸리고 가면 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분들 모시고 안성지교회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동안 계속 훈련을 받았는데 그런데 처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제가 통역 사역을 계속 하잖아요 지금도 본부 통역하고 예원에서도 강단 메시지 통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역이 저의 또 사명이고 또 주어진 사역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통역자가 우즈베키산에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번에 하는 말이 어떤 통역자를 데리고 현장에 나가는가가 다르다 그래서 스페터를 통역으로 데리고 가면 분명히 제자가 나왔다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말을 전혀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때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왜냐하면 통역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아론의 입술과 똑같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 통역을 사명으로 붙잡고 누가 뭐래도 신경 안 써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통역을 하는가 따라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것이 세상 통역과 다릅니다 통역자가 목사님과 똑같이 영적으로 깨워있지 않으면 그 메시지 흐름을 타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됩니다 목사님도 똑같습니다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메시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영향이 듣는 사람한테 영향이 갑니다 영적인 영향이 모시할 수 없는 영향 그럼 이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모두 전도자들이잖아요 현장에 사람을 만나고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말을 하잖아요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말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 자신이 살아야 됩니다 나 자신이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살리는 쪽으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족하지만 항상 크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매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 1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하셨습니다 오늘 내게로 와서 반갑다 고맙다 잘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즉각 순정하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아닙니다 가면 됩니다 와라고 하셨으니까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갈등 고민 질병 생각 등등 크리스도께 맡기십시오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29절 30절 말씀 대신 크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맡기면 쉼을 얻으리라 내가 시게 만들겠다 쉼을 얻을 것이다 끝이 아닙니다 다음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해를 가지라 내 짐을 가져라 근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명입니다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와 전도와 성교 아니겠습니까 내게 오늘 주어진 그 사명 그 영원한 사명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리고 이 삼치를 살리고 오춘정적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 나의 영원한 사명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사명을 감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고 그분이 다 우리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항상 그분과 함께 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직자들은 목해자를 살리고 살린다는 말이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솔직히 목해자가 같은 인간이잖아요 그쵸 다만 레외지파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내 목해자는 부족하고 똑같이 부족하고 똑같이 무거운 짐 들고 갑니다 그럼 중직자가 성도들이 목해자를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 기도로 왜냐하면 기도 조차도 하시지 않으면 목해자는 외로워서 죽는 겁니다 죽어요 어떻게 죽냐 육신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요 대신 목해자도 말씀을 선포할 때 자기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항상 성령축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지체 한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사역을 해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십니다 나 혼자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할 일이 아니라 교회 사역 현장 사역 해외 사역 많습니다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그 가는 현장 만나는 그 사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명을 제가 오늘 감당해야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기도를 매일매일 올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CVDIP를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언약은 다 있습니다 비전도 다 있습니다 그쵸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축만 붙잡고 비전을 보고 바라보면서 꿈을 꿉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그림을 이미지로 생각합니다 그려봅니다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프랙틱스 근데 내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은혜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갑니다 절대 우리의 힘 아닙니다 결국은 쉽고 가볍다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라 먼저 나를 바꿔라 내가 바뀌어져야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살아야 내 조명이 살아납니다 내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데 당연히 내가 바뀌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이 문제로 보이고 상황이 문제로 보이고 안 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수고하고 짐짐짐하라 다 내게로 와라 먼저 나를 살리고 나를 바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서미스를 세워라 랩런트 운동 TCK를 살려라 237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TCK 근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 운동 말씀 운동 밖에 없습니다 그 20가지 전도전략 5가지 기초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락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을 우리가 곳곳에 시작해야 됩니다 한 명이라도 말씀 운동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새해가 이제는 되잖아요 러시아의 미국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현지인을 세우래요 세웠습니다 현지인이 이제는 국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부국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그리고 청무 회계 등등 다 현지인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불신앙의 말을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1년 뒤면 제 머리 다 흰색으로 변할 것이다 머리가 하얗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되겠다 불신앙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현지인들을 특별히 러시아권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너무너무 만약에 한국 사람이 1년이 걸린다면 러시아인들이 아마 30명 걸릴 줄 모릅니다 그만큼 그 정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죠 가만히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제가 여태까지 본부 토요 핵심까지 통역을 했었거든요 모든 집회 또 모든 수련회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다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2, 3, 7에서 다 하게 되거든요 통역을 이제 주일 예배까지도 근데 그 주일 예배를 저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주일 예배 통역하고 예배 드리고 러시아 예배 드리고 그리고 회의하고 바로 2, 3, 7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2부 예배를 통역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녹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생방을 듣는 사람들이 또 있대요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몸은 하나잖아요 마음은 기쁩니다 근데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하고 싶는데 대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통역이 있어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저를 짜증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어진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30년을 제가 메시지 통역을 했었거든요 그럼 10대부터 통역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30년이란 시간을 제가 통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고요 어떤 방법 부족하니까 머리가 그 정도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저에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흐름 속에 어디 도망치지 못하게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는 그 현장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도망치시겠습니까 안 하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할 것인데요 어차피 하나님의 이로 가실 건데요 그럼 차라리 아멘하고 순정한 마음으로 그냥 인도를 정말 기도 속에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그 언약을 붙잡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기도하며 인도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내게로 와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고민 그 걱정 그 염려 그 상황 어떻게 할까 무엇부터 할까 무엇을 할까 라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크리스도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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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